자 아이스크림버 아 눈 늦게 시작했죠 늦게까지 할거에요 대신에 늦게까지 하는 데는 우리 동호님의 넓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에요 이거 맘의 게임이 아니라 페미컴 게임이죠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에게 있습니다 동호님이 사랑을 만지시면 방송 오리 할 수 있어요 혹시 죽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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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ビ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걸 죽네. 정신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프소프님 오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프소프님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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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이씨. 한 번에 가야 돼. 아 망했다 이거. 겁나 못하네. 당분간 이 게임 안 한다. 영상만 찍고 안 한다. 아 이 게임 드럽다. 깨도 열받네. 물을 주세요. 아 저 씨. 아 저 스테이지가 3마리는 죽을 수 있다 치다. 아 두 마리 죽은 건 아닌데. 갑자기 굉장히 하기 싫어지네요. 에이씨. 갑자기 굉장히 하기 싫어지네요. 아 이거 왜. 아. 아 짱나네. 아 뭐야 아 로라씨여서 발란드 쳤다 이거 밉상 게임 절대 안합니다